자 저희가 이제 유로 2020 개막 얼마 안 납뒀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전략 분산하는데 세 번째 편입니다 포르투갈 디펜딩 챔피언 아 그때 결승전 생각납니다 뜬금 에데르의 골로 그것도 있었고 호날두가 지금 저기 다리에 칭칭 붕대 감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 빙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했던 감독 역할을 했던 부상랑해가지고 일찌감치 교체됐었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에 한번 전략 분산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승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포르투갈은 저희가 강팀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팀은 아니었어요 포르투갈은 원래 좀 에우세비우 시절에 이제 그때 월드컵에서 이제 3위 했던 거 제외하고는 딱히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황금세대가 1989, 90이 이제 21세 이하 그 유럽선수권 우승을 했었죠 그때 이제 뭐 피이고 루이코스타 그리고 주황핀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서 그때 그 황금세대로 엄청 볼 잘 차는 친구들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1996 유로 때 이제 8강을 갔었고 그리고 이제 2000 유로 때 그 중결승까지 갔었고 2004 유로 자국 그때 이제 준우승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가 2004년 때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호날두 세대가 조금 시작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적을 내다가 결국 지난 2016 때 우승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올라오면 항상 그래도 결과를 어느 정도는 냈어 네 네 네 결과를 냈고 그래서 호날두가 국가대표에서 언제 우승하냐 커리어에 그게 이제 지난 대회를 통해서 이뤄진 거죠 포투갈은 유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냈었어요 항상 월드컵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는 더 성적을 못 냈었죠 항상 뭐 이제 우리에게 2002년 월드컵도 깨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때가 황금세대가 가장 절정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유로 2000 때 그 4강을 갔었고 콘세이상도 그렇고 그리고 2004 때 준우승을 했으니까 약간 2004 때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조금 그런 식이었거든요 맞아요 죽음의 조 역시 네 에프죠 네 자 포르투갈의 첫 상대가 헝가리 이거는 조금 좋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죽음의 조일 때는 어쨌건 일단 1승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발목을 잡히면 모든 게 다 꼬이게 되죠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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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든 게 다 꼬이게 되기 때문에 이 F조가 이번에 유로 2020에 가장 센 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가장 관심도 많이 끌고 있고 하죠 올라가는 거는 일단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1, 2위는 무조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각 조에 이제 조금 성적을 보고서는 4개 팀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위를 해도 갈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막 밀려서 승점이 별로 안 되면 다른 조하고 해봤을 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 2위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 포르투갈 전체 명단인데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마디로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딱 느낌 포르투갈 딱 봤을 때 이번에 느낌이라고 한다마는 공격이 강해졌다 공격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공격수가 좀 약점이었던 팀이었거든요 맨날 그 저 스트라이커 에우제비오 이후로 사실상 스트라이커 물론 파울레타라는 좋은 선수가 있긴 했지만 파울레타는 그냥 리그 수준에서 좋은 선수 누누 이런 친구들 예전에 누누는 좀 슈퍼 초코에 가까운 선수 그러니까 약간 호리호리하고 이런 친구들 좀 항상 미드필더들은 항상 좋았는데 피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에 약점이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던 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안데실바가 이번 시즌 프랑크푸트에서 28골을 넣으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지난번 밀련때를 되게 못하더니 그리고 이제 디오그조타도 상당히 좋은 좋다는 거의 측면에서 뛰긴 하거든요 측면 공격수 뛰긴 하지만 어쨌건 디오그조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주황펠릭스는 이 선수가 가짜 구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4-4-2로 해놨네요 스쿼카는 아니 이거 그냥 전체 해놓은 거야 표시 좋게 난 뭐 배실바도 있고 부패도 있고 아주 화려해 진짜 호날두도 있고 진짜 화려합니다 수비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후벤기아 수도 있고 좌측면 수비도 게레이로하고 칸셀로 다 좋고 베스트 11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멤버 좋아요 이번엔 멤버 좋아 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멤버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공격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강해졌다 라는 느낌 자 포르투갈에 주요하게 들어온 선수라고 한다면? 포르투갈은 그냥 딱히 크게 변동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뽑혔던 선수들이 계속 뽑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딱히 뭐 크게 포르투갈은 별로 크게 변화될 변동이 별로 없다 특히 그 주전급의 변동은 없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저희가 예상 선발 라인업 주력을 한번 전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이 4-3-3 포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포르투갈 감독이 한동안 4-4-1을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네 4-4-1을 주로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4-3-3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수비적으로 좀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측면에 약간 중앙미드피터 성향의 선수들을 측면에 세워서 그래서 이제 4-4-1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4-3-3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타가 나올 때는 조타가 거의 왼쪽 측면 공격수에 서고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에 서면서 둘이 이제 스위칭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겠죠 하겠죠 스위칭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조타가 상당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진짜 9번을 내세울 때는 안데실바가 최전방에 서면서 이제 호날두가 측면에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건 오 여기 중심축이 상당히 좋은데 이 팀 네 저 다니르도 괜찮은 선수고 그렇죠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선수 이야 저 후뱅디아스하고 중심축이 굉장히 좋네 아 그리고 저 와 저 브루노페란데스하고 무티냐고 공격적으로 싸울 때 저 둘이 찔러주면 작살나겠는데 네 네 네 아 이거 화려하네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아 근데 게레이루 빼면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게레이루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왼쪽 풀팩 중에 한 명으로 뽑히고 있고 지난 유로우승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페페는 아직 뛸 만하냐 나이 왕창 드셨는데 그렇죠 폰테도 거의 똑같은 나이인데 언제적 나이입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따가 아 오케이 약점에 좋아요 이따가 얘기해 주신대요 자 일단 키프레이어 일단 뭐 포르투카먼은 가장 핵심되는 선수는 호날두긴 하죠 호날두 얘기는 일단 뭐 받고 가긴 해야 됩니다 에이매치 173경기 103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에이매치 103골은 유럽 전체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계로 따져도 알리다이가 이제 109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2위야 아 많이 넣긴 했다 네 아마 골을 100골 넣냐 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호날두가 뭐 그냥 이번 유로우 때 못 깨서와도 뭐 아니 근데 유로우 때도 깰 수 있죠 왜냐면 평가전이 앞에 두 경기 있으니까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173경기도 어 전체로 따지면 전세계로 따지면 10위고요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라모스하고 북폰에 이어서 3위거든요 이런 라모스가 못 나와서 패이네 라모스가 예 180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더라고 근데 호날두가 잘하면은 이번 기간에 예 라모스 기록은 넘어설 수도 있죠 예 왜냐면 평가전하고 이제 만약에 포르투갈이 뭐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은 많이 간다면 많이 간다면 예 그러면은 라모스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호날두는 받고 갔고 예 그럼 그 얘기는 호날두 말고 다른 선수도 한번 찝어보고 싶다 예 후뱅디아스 후뱅디아스 아 이거 진짜 예 아니 진짜 좋네 얘네들 아니 그러니까 왜 브루노페네데스 뭐 이런 선수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디아스가 수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 왜냐면은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워낙 공격적인 선수들도 좀 많고 싸울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뒤가 불안하면 뒷방 맞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페페 폰테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가 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나의 디아스 맨시티 팬이신데 그러네요 진짜 뒤에서 이렇게 지켜준 선수가 될 때 진짜 필요하죠 워낙 잘하니까 대표팀에서 후뱅디아스는 좀 어땠어요? 아 굉장히 잘합니다 대표팀 역시도? 원래 대표팀에서 더 먼저 주가를 올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맨시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후뱅디아스가 뒤를 해주고 있다 영플레이어 영플레이어는 아까 누누멘데스하고 그 선수가 가장 어리긴 하거든요 만 18세로 이 선수는 지금 빅클럽들이랑 상당히 연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맨데스보다도 어쨌건 그래도 뛸 만한 선수 중에? 네 펠릭스를 주황펠릭스 펠릭스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건 펠릭스가 좀 물론 그 베르내스 실바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창의적인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중앙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또 펠릭스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올 때 그 승부처에서 활용하기 좋은 카드다 좋습니다 뭐 사실 주황펠릭스가 뭐 이미 계속 이제 나이어린 선수 관련해서 많은 걸 차지했었고 이번 시즌은 사실 잘 보냈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번 시즌도 막판이 조금 아쉬웠죠 지난 시즌이 더 어렵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좋다가 더 많이 이제 중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주황펠릭스가 대표팀에서 임팩트를 강하게 남기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포르투갈은 그러고 싶어서 주황펠릭스가 한참 떴을 때 계획을 주황펠릭스 가짜 9번에 베르나도 실바 호날두 이거를 원래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호날두 전방에 이제 디오브지타 해가지고 둘의 펠릭스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주황펠릭스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이해하십니다 자 포르투갈의 강점 최대 강점 전 강점은 베스트 11의 짜임새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일진들 일진 형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파괴력이나 집중력 짜임새가 뭐 어쨌건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할 때 진짜 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호날두는 사실상 중앙 공격수에 가까운 유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이미 레알바드에서의 말년부터 거의 그런 식으로 뛰었잖아요 호날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차하면 진짜 구분이 안데레 실바도 있고 공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많아요 다 제각각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호날두 다르고 안데레 실바 다르고 디오구조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베르날두 실바 다르고 펠릭스 다르고 다 다르네 이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자원들이 굉장히 풍족하네 스트라이커에 거기다가 브루누 페이난데스도 공격적인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고 이런 어떤 조치팀 짜임새와 개성이 많은 어떤 스트라이커진 이게 이제 강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후벵 디아스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약점은 뭡니까? 약점은 수비 쪽에 덥스가 너무 얇고 그리고 이제 페페, 폰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 거의 한국 나이로 많은 안됐어요? 거의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한국 나이로 그렇죠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38인가 그러니까 언제적 사실 폰테하고 페페야? 두 선수가 나이도 많고 부상도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페페는 이제 부상이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폰테는 뭐 이번 시즌 리드에서 부상 없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은 페펜도 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꼬이면 그냥 막 딜을 받잖아 근데 심지어 센터백을 3명밖에 안 뽑았어요 전문 센터백을 그러니까 이게 폰테, 페페, 후벵 디아스 네 그래서 여차하면 다닐루가 내려와야 돼요 아 그러네 아니면 세메도 센터백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세메도 센터백은 불안하죠 그렇지 또 이 조를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도 어쨌건 덥스가 조금 왼쪽이 조금 약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레이루 백업이 누누펜벤데스 만 18세 선수인데 이 선수를 믿을 수 있냐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메이저에 의해서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 거죠 물론 칸셀루가 여차하면 왼쪽으로 가고 세메도가 오른쪽에서 설 수도 있지만은 좀 페페 오기 깡패지만 안 하면 된다 퇴장만 안 당하면 된다 어쨌든 수비 쪽에 있어서의 약간 나이듬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원도 좀 부족한 느낌이고 중원도 어쨌든 무티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네베스도 있고 하니까 커버는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좋아요 자 포르투갈 예상 성적 어떻게 하십니까 포르투갈 예상 성적 포르투갈 저는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승을 생각하신다? 베스트 11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유로는 2강에서 3강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거기 한번 들어봅시다 2강에서 3강이다 2강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아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3강 하나 더 끼워주면 3강 하나 더 끼워주면은 그러면은 벨기에 벨기에까지 3강으로 저는 그러니까 빅3 그 뭐냐 저기는 조금 약한 잉글랜드는 스피 쪽이 조금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저는 잉글랜드도 솔직히 말하면 우승 후보라고 생각은 해요 잉글랜드 우승 후보이긴 한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스피 쪽에 맥아이어에 대한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때 한번 얘기해보죠 의존도가 강한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투톱 그러니까 2강으로 줄인자고 한다면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결승 진출이나 우승까지도 해볼 수 있는 팀입니다 예 그냥 4강만 할게 4강이면 잉글랜드까지 예 벨기에 잉글랜드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